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에 그나마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의 어니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실적주에 믿을만한 그런 실적주가 가장 믿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방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바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가가 좋아지냐. 딱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 전방 자동차 업체들이 아무리 잘 팔리고 생산이 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한테 수주를 주는 부분은 자동차 업체들의 재고가 좀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수주를 주는 식으로 좀 가기 때문에 항상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방 자동차의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후발주를 올라가는 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방 자동차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또 미국 쪽에서와 유럽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큰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어떤 기업 전방차들의 출하량이나 그리고 출하량과 함께 또 해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한테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런데 그 기간이 문제겠지만 곧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도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화되면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어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다양한 종류가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 초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 대한 통 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내연기관차 부품주들도 괜찮지만 전기차 또 관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주들만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부품주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다른 부품주들 그 배터리 외에 다른 부품주들도 관심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방 산업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부품주도 앞으로 탄력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현대차 그룹의 부품주 1차 벤더죠. 바로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려고 하겠는데 우선 그전까지 반도체 수급 차질에 의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수준화 여러 가지 부분도 우려감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출고 같은 경우가 분기마다 좀 증가하고 있고 올해 1분기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14%까지 늘어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어떤 AS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실적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수주도 그렇지만은 물류비나 여러 가지 다른 인건비 같은 경우에 비용적인 측면이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감소했던 추세에서 봤을 때 이 재무적인 개선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회성 어떤 경력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리콜에 의한 어떤 품질 비용에 대한 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의 실적을 더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매수 관점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동화 사업 쪽에서는 매출을 계속 신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뭐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 전체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전동화 사업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있다는 부분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 든든한 고객사와 함께 어떤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사실 크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변동성, 거래량이나 좀 제한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중장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크게 높이고 있지는 않아요. 목표 주가를 한 25만 원 정도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주당 순이익의 8배 정도가 바로 25만 원 수준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변동성 없다는 게 어떤 다른 종목들보다 큰 폭의 상승세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얘기하면은 하락세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 25만 원대를 비슷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